안녕하세요. 오늘은 10월 21일 토요일 남편의 동생 제임스의 결혼식 날이에요. 저희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월달쯤에 저희 부부가 제임스와 메이시의 프로포즈 장면을 순간 포착했던 적이 있어요. 그때가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오늘 이렇게 결혼식을 한다고 하니 더 설레는 것 같아요. 어제 사실 제가 이 결혼식에 참석을 못할 뻔했던 일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미국에 여행을 오신다거나 미국에서 다른 곳으로 비행기를 타실 때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. 먼저 이번 주는 저의 남편이 야외 훈련을 가서 사실 제가 금요일에 남편과 저는 애틀란타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저 혼자 워싱턴 DC 레이건 공항에서 애틀란타를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 경유에서 남편과 만난 다음에 애틀란타에서 여기까지 플로리다까지 오는 거였는데 일단 날씨가 쭉 좋다가 어제 오후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저의 비행기가 저녁 8시 10분쯤 비행기였는데 5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지연이 됐었나 봐요.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는 공항은 집에서 너무 가깝지만 한 2시간 전쯤에 도착을 했어요. 그런데 이 앞에 비행기가 지연이 되어버린 거예요. 그런데 제가 격려하는 시간이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비행기가 지연되면서 자동으로 그 다음 비행기가 취소가 되어버린 거예요. 정말 등에 식은땀이 흘러가지고 직원분에게 바로 물어봤어요. 다른 비행기 없냐고 그런데 다음날 오늘 새벽 비행기 아니면 지금 다른 비행기도 다 찬 상태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저녁 7시 15분 비행기가 있는 거 봤는데 제발 그 비행기에서 자리 하나라도 남는 거 있으면 제발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를 기다리고 직원분들이 저의 사정을 듣고 나서 엄청 노력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행히 원래 타려고 했던 비행기 1시간 전 7시 15분쯤 애틀란타행 비행기에 1등석 자리 1개가 남아 있었나봐요. 10년 감수한 느낌으로 그 1등석 자리를 타고 다행히 애틀란타 공항에 9시쯤 도착해서 남편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밤 11시쯤 애틀란타에서 플로리다까지 새벽 1시쯤에 공항에 도착하고 호텔에 2시쯤 도착한 다음에 3시쯤 잠이 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좀 피곤한데 결혼식은 중요한 날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. 미국 결혼식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임스와 메이시는 종교가 있어서 2시 반쯤에 교회에서 예식을 하고 예식이 끝난 다음에 웨딩 리셉션 파티를 밤 9시 10시까지 하는 걸로 제가 전에 들었어요. 형제들끼리의 사진을 결혼식 당일날 미국은 다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11시쯤에 미리 간 상태이고 저와 형의 아내 린즈는 한 오후 2시까지 도착하면 될 것 같아요. 대박. Are you ready for your brother's body? 네, I'm ready.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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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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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